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은 약하대요 그래서 나쁜 것들한테 쫓겨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? 그러자 하나님이 말해주셨어요 한번에 하나씩만 가자 사람들한테 가긴 가는데 한번에 한 가지 좋은 일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우리 주변에 늘 살고 있어서 자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러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원할 때 하늘에서 하나씩 하나씩 땅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드문드문 찾아오는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둘 둘 셋 Spieler 구 스텐